다리가 이렇게 짜증나 자, 그저 아름다운 댄스는 사랑도 못 추구합니다 자, 여러분들에게 신세스 기업입니다 군방 디미터 센터 가장 아름다운 댄스입니다 런티스틱을 나와주세요 런티스틱으로 지켜보는 방을 욕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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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까 부탁이 있는데, 선생님이 이웃수 주고 바꿔요. 그러면 더 끝내줘. 엠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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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? 여러분, 다 선생님이에요. 왜냐하면, 선생님은 엉덩이 쓰는 거고 엉덩이. 여러분은 엉덩이 어떻게 써요?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네! 잘한다! 이렇게. 이렇게. 너무 잘했습니다.